구독! 좋아요! 댓글! 야 형 형 이번에 솔직히 너 형 믿냐 안 믿냐 나무야 왜 뭐하게 아 진짜 믿어 안 믿어 그냥 딱 말해봐 믿어 안 믿어 형 형이 뭘 하든지 진짜 서포터로는 솔직히 인정하잖아 아니 제가 하라는 거 한다며 아니 하라는 거 할 건데 이거는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 너한테 이 서포터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거의 한 말 다 질 거예요 아니 좀 맞서주면 가야죠 아 갈 건데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한 번만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다니까 진짜로 아니 진짜 내가 너무 잘해서 그래 진짜로 인정? 인정?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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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믿어요 형 아이 야 진짜 기본이야 오늘도 고통이 시작이구만 오 CS를 먹는 조이서 부시다 참신 안 돼 웃으면 안 돼 아 진짜 왜 안가 아 진짜 갔지 아까 오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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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우 아 형 조이섬프 진짜 좋다니까 진짜로 아 이제 별풍선만 먹게 해줘 별풍선 내가 먹을게 이거 오케 오케 아 아 어 야 이 새끼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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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이섬프 좋다고 말했잖아요 진짜 좋다니까요 제 말을 헛뚝뚝뚝 좀 아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오야 저 새끼 내가 제라스탑뽑이다 아 뭐 알갓 이 새끼 자꾸 변명하네 말같이 다스라야 형이 잘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 아니 아야 나 땅우라고 잡았다 할 수 있나 조이 숙장인이야 왜 이러셔 인정할게요 그래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 좋다 땅우야 아니면 아 그 감정해 어 땅우링 나이스 아 뭐라고 땅우링 어얻 아 기본이지 아 너무 기본이고 땅우야 아 나 저번에 페이콜 도저우이 만나봤는데 땅우리도 괜찮은 건데 아 과찬이야 그냥 그정돈 아니야, 내가. 조금 잘 풀렸을 뿐입니다. 팀원들이 잡아준 밥상에 그냥 맛있게 밥기 안하면 되는 거군요? 그건이지. 아, 벌었다. 되겠다. 오, 역시 저희 팀. 존나 썼다. 나이스. 땅오리, 수현. 나이스야. 야, 땅오야, 형 지리자. 진짜로? 굿굿. 그래, 이것이 바로 조이이지. 조이. 땅오야. 예. 니가 하지 말라는 조이 했는데 어땠냐, 방금 조이? 아, 죄송합니다. 조이 서포트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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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이제 앞으로 조이 서포트 무시하지 마라. 예. 오케이. 오케이. 야, 그 다음에 니도 해줘야 될 게 있어. 형이 유튜브를 위해서 일단 편집을 하니까 니가 마지막에 형님 죄송합니다. 조이 서포트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. 니가 이거 해줘야 돼. 그래야 형 유튜버 산다고, 알겠지? 예. 어, 니 무조건 해줘야 돼, 이거. 이거 마지막에 형이 하랄 거. 시-착! 하면은 니가 말해야 된다고. 오케이, 오케이. 이 사람이 편집되면은 어차피 유튜브 보는 사람들 몰라. 생방 본 사람들만 알지. 이게 조작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. 아, 사회생활 하기 힘든다. 오케이, 이건 어차피 편집이야. 어차피 이런 말에는 유튜브에 안 나와. 됐스! 됐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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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스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좋았다, 땅오야. 아주 좋았어. 어? 딸이야, 바로 유튜브로 전송해?